이승 김집오 다윗이 2.22. 이상형 월드커헌. 이거 우리가 이제 고르면 돼. 하나 둘 셋 뭐 이런 거 있나? 그래 하나 둘 셋. 우리가 하고? 하나 둘 셋. 오른쪽! 어 고른 거야? 어 아 이거는 당연히 오른쪽 아니에요? 강생충이네 오른쪽 강생충이잖아 우리는 약간 사적인 사진 좋아하는 거 같아 저 날 진짜 재밌었잖아 그리고 저 강생충 영상으로 제가 일어섰어요 유튜버로서의 뭔가 제 채널을 많이 알릴 수 있었던 그런 신입 유튜브로서? 오른쪽! 혜리 생신잔치 이거 바로 나오지 않아? 바로인데 나는? 하나 둘 셋 바코리스 아 이거 왜 풀어지? 아 이거 왜 풀어지? 저 때 언니 똥꼬 아프다고 엄청 난리쳤잖아요 엉덩이 똥꼬가 왜 아파? 저 때는 저건 잊을 수가 없어 길이 길이 기억에 남을 너무 예쁘지 않아? 나 진짜 저 사진이 어떤 화보 사진보다 더 마음에 들어 아 이것도 너무 쉬운데? 하나 둘 셋 실버타운 이거? 아 이거는 하나 둘 셋 밍수점 저 때 왜냐면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 그리고 너무 추웠잖아 바람이 막 거의 태풍 수준으로 아 이것도 뭐 하나 둘 셋 넘쳐 흘러 와 물이 진짜 잘 맞는다 이거는 아니 근데 우리가 재밌는 사진 고르게 됐는데? 상황이 재밌었던 저 날도 엄청 고생했잖아 그리고 대박인 건 저 날 우리 막 70만 80만 얘기했는데 지금 저거 700만 넘었잖아 저 카메라 한 대로 언니 우리가 700만 신화를 이뤄낸 거야 저거 50만원짜리 카메라 한 대로 오 이거는 조금 어렵긴 하네요 그러니까 어렵다 이거는 나 결정했어 어 그래? 하나 둘 셋 왼쪽! 오오 왜냐면 저게 너무 우리를 딱 보여주는 사진이야 나는 계속 얘기하고 언니는 계속 귀찮아 하나 둘 셋 왼쪽! 오오오 이거 너무 쉽잖아 휴지야 휴지잖아 여기 휴지 저 때랑 얼굴이 왜 이렇게 달라 하나 둘 셋 놔둘 저 사진 왜 줬냐면 답이 첫째 둘째 셋째가 다 나왔고 얘가 갑자기 튀어나왔어 누가 마치 시킨 거처럼 나와가지고 진짜 synt tax 하나 둘 셋 필카! 저بي 필지커피 기억나? 우리.. 저거 너무 맛있어 ! 맞아요. 저의 콘서트, 첫 콘서트 때 내가 만취했던 것 같아. 너가 만취했어. 언니 친구네 곡 했지만 아니야? 맞아 맞아. 그치? 나 이거 뽑았어. 갔어요? 난 어려운데? 어 난 안 어려워. 하나 둘 셋 헝가리! 아 이거 너무.. 나 이거 며칠 전에 또 길래 봤잖아. 아 너무 웃긴 거야. 그거 만든 사람 누구야? 그때 한 번 우리 사인회 때 오셨었어. 아 그래? 그래서 제가 만들었다고 했는데 되게 어린 친구였어. 그래서 되게 놀랐어. 그렇게 어린 감각에서 어떻게 그러면 퀄러티 있는 편집이 나왔는지. 아니 옛날에 봤을 때보다 지금 보는 게 훨씬 웃기더라고. 하나 둘 셋 민경 없다! 저것도 하지 말라고! 또 말자 그랬는데. 오! 이거 어렵다. 아 이거 어렵네. 아니 이거 화제성으로 바뀐 아니에요? 아니야. 그래도 저게 더 많지. 아니 그래도 저것도 엄청 돌아다녀. 정광아 근데 영상은 없잖아. 아 사진보다 영상파야? 영상이잖아. 아니.. 하나 둘 셋 미래에서! 어? 진짜? 어 부터. 나는 저거 때문에 내가 MBTI에 뭔가 희열을 느꼈다고 해야 되나? 아예 관심 똥도 없었거든? 나는 저 사진이 되게 희망을 많이 줬다고 생각해. 희망? 어. 무슨 희망? 찐친들이 보면서 패러디를 되게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뭔가 삶을 홀로 살지 않고 친구와 함께 나아간다는 어떤 그런 발전적인 이야기들? 아 사람들을 잠깐이라도 행복하게 해줬구나 이런 생각? 가위바위바위보 가위바위바위보 씨앗! 아.. 이거 어렵네. 하나 둘 셋 평화로운 다비치네. 아 하나 둘 셋 정수리 실버타운 명철호 닭고리 하나 둘 셋 다비치 다비치.. 둘 다 다비치인데? 하나 둘 셋 불똥 엔프피 생신 아 4강은 진짜 어렵다. 거의 눈 감고 찍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 둘 셋 실버타운 와 엄청 어렵다. 아니야 아니야. 독부족이야. 하나 둘 셋 다코리 아 아쉽다. 난 다코리야말로 뽑아서 이런 금빛 액자에 넣어놓고 싶어. 아 진짜 박고리다. 근데 우리 다 무슨 개그맨.. 아니.. 아니 왜 저러는 거야? 왜 이게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이 두 개가.. 어떻게.. 가발 대 가발 아니야 지금. 젊은 가발이냐 늙은 가발이냐? 하나 둘 셋 다코리 아 끝났어? 그럼 다코리야.. 어머머 아 다코리야 우승이야? 멋있는 사진이 하나도 없어? 멋있는 사진은 우리가 다 처음 했어. 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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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대박 첫 판부터 어려워 좋다.. 하나 둘 셋 서브레 왜 좋아하는 거야? 서브레 아 서브레 먹고 싶잖아. 하나 둘 셋 시리얼! 당연하지. 우리 과자치왕 왔는다. 오, 맞는다. 아, 이거 알아. 하나, 둘, 셋. 얘가! 하나, 둘, 셋. 오징어에! 오징어지! 포칼콩 맛있어. 오징어 땅콩이 맛있지. 이것도 맛있어. 아, 근데 이거 오징어 땅콩도 나 좋아해. 그럼 오징어 땅콩 해. 그래, 오징어 가, 그럼. 하나, 둘, 셋. 빅파이! 아, 이건 빅파이 가야 돼. 아, 눕텔러지! 언니 얼마 전에 눕텔러 가자. 엄청 먹어놓고서 눕텔러지. 빅파이 먹지도 않으면서 무슨 빅파이야? 언니 빅파이 없어서 못 먹어. 이거 요즘 잘 안팎아? 나 언니 빅파이 먹는 걸 한 번도 못 봤어. 안팎아. 16년 동안. 안팎아. 빅파이가 우리 안팎아. 지금 슈퍼하이도 안팎아. 내가 저게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추억 때문에. 빅파이가 안팎아. 우리 할아버지가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빅파이를, 빅파이. 내가 추억의 과자. 추억의 과자? 무슨 추억의 과자? 빅파이 나오데나 다 팔았죠? 빅파이 안팎아. 나 쉬운다 봐. 와, 이 언니 진짜 뻥 심하네. 빅파이가. 아! 으악! 으악! 뭐가? 자몽 맛은 안 먹어. 됐어, 됐어, 됐어. 넘어가, 넘어가. 눕텔라, 그럼. 하나, 둘, 셋. 눕텔라. 넘어가, 넘어가. 이건 너무 쉽다. 하나, 둘, 셋. 막아야 돼. 이건 100%지. 하나, 둘, 셋. 탄초. 어? 이거 한 방 아니냐? 아뜨떼. 나토. 이거 끝없이 먹어. 저거 그리고 맥주 하나 쥐어주잖아? 그러면 거의 2000% 먹고. 끌릴라, 끌릴라, 진짜. 그리고 하나, 둘, 셋. 오딧 땅콩. 언니. 오딧 땅콩이야. 오딧 땅콩은 항상 우리 곁에 있어. 아, 눕텔라는 좀 물리나? 어어. 이거 몇 개 못 먹어. 하나, 둘, 셋. 오딧 땅콩. 하나, 둘, 셋. 사부레. 어? 진짜? 뭐야? 왜? 예감 맛있잖아. 나 예감 치즈 맛 진짜 좋아하거든. 그래, 사부레야? 사부레 맛있잖아. 근데 나 언니 사부레 먹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이것도 잘 안 팔아. 아, 거짓말 좀 하지 마! 사부레가 잘 안 팔아. 사부레가 왜 안 팔아? 사부레 어디나 다 팔아. 아이가 안 판다는 게 아니라 빅파이랑 사부레가 잘 안 팔아. 예감 많이 팔아. 그러니까 예감을 더 먹어, 안 먹어. 더 먹지? 그러니까 사부레랑 예감이 이렇게 잡아. 더 먹어가 아니라 좋아하는 거 찾는 거잖아. 아니, 아니, 봐봐. 사부레랑 예감. 얘기를 들어봐. 사부레랑 예감이랑 두 개가 있어. 사부레 먹지. 근데 언니한테 딱 1500원 밖에 없어. 뭐 살 거야? 사부레 먹는다니까? 사부레 먹을 거야? 사부레 1800원인데. 아, 이거 해. 해. 그럼 예감 해. 예감 해. 언니 예감 먹어. 우리 집에 사부레가 있어. 예감이 없고. 사부레는 언니가 그냥 안 먹으니까 있는 거야. 너 나 사부레 먹으면 어떡할래? 비마트에 예감 사부레가 있는데 사부레가 있다고. 사부레 없기만 해. 너 있으면. 있으면 축하해. 사부레 사주지, 내가. 과자를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어디가 사부레가 있어, 언니? 사부레 한 번도 안 먹었네. 근데 예감도 없어. 어. 둘 다 안 먹나 봐. 가위바위보 해. 하나, 둘. 카디보. 예감이요. 하나, 둘, 셋. 나초. 하나, 둘, 셋. 마가렛드. 오, 이런 것도 맞네. 사부레가 언니 말도 안 되는 거 우겨가지고. 아, 꼬맨 사부레 나올 것 같아. 언니 사부레 안 먹잖아, 이렇게. 사부레 사부레. 하나, 둘, 셋. 예감. 하나, 둘, 셋. 나초. 나초가 1등하겠는데? 어, 나초 무조건 1등이야. 아, 이건 나초. 어, 이건 나초. 무조건, 대단한 나초는 대단한 아이야. 나초 그리고 아, 저 맛이 제일 맛있어, 초록마다. 아, 재밌었다. 아우, 배고파. 아, 수고하셨습니다.